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 증시도 지금 계속 이번 주에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지수가, 지표가 많이 발표됩니다마는 지금 뭐 그다지 나쁜 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우리도 이제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차트를 제5강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오늘 우리 먹을 것 중에서 축산물하고 농산물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즉 먹을거리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요. 우리가 이제 돈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재미있게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참여코드 4142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될 겁니다. 들어오시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예전 강의, 해외 옵션 매도에 관련돼서 또 해외 선물에 관련돼서 예전 강의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예상하기로 안 좋다고 하잖아요만이 앞으로 올해가, 2023년도가. 그런데 해외 선물 옵션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언제든지 전략만 잘 세우면, 조건은 전략을 잘 세운다는 조건입니다. 전략만 잘 세우면 언제든지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꼭 함께 소통방에 오셔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5강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세계의 축산물과 농산물을 가지고 오늘 살펴볼 겁니다. 늘 제가 하는 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자. 차트를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자. 추세를 인정하자. 참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머릿속에서는 추세를 인정하자 하면서도 이게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어디까지 추세를, 이게 추세가 시작인지, 추세가 끝물인지 참 판단이 어려워요. 자기 감정이 개입되고. 그래도 앞으로 계속 저와 공부할 때 추세를 인정하는 방법, 추세를 찾아가는 방법을 함께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늘 제가 강조하는 말. 매매, 즐거워야 합니다.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잘라낼 때는 확실히 잘라내고 또 새로 진입하면 되고 매매는 즐거워야 합니다. 늘 인상 쓰지 마시고. 오늘 주제입니다. 차트로 보는 세계, 먹을거리 여행입니다. 즉, 축산물하고 농산물로 보는 세계, 먹을거리 여행. 각 우리나라 도시마다 먹을거리 단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축산물, 세계, 우리 차트로 볼 수 있어요, 차트로. 직접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않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에 가지 않지만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세계 여행을 해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먹을거리 가지고. 구체적으로 축산물, 농산물.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축산물은 뭐가 있을까요? 소고기, 돼지고기. 구체적으로. 그다음, 농산물. 밀, 옥수수, 대두. 많잖아요. 그다음, 커피.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시는 커피. 또 쌀. 쌀. 우유. 치즈. 귀리. 많습니다. 한번 이 먹을거리를 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세계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집하기 전에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참여코드 4142입니다. 들어오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고요. 또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될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계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또 하나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가 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일단 선착순 20명에 한해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요청이 있으면 무료 체험 리딩도 할 생각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시면 하여튼간에 돈 버는 방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이든 선물이든 업체이든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자되는 방법을 오셔서 직접 들어보십시오. 우리 결국은 차트가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매매는 어려운가? 우리가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옵션입니다. 옵션. 그중에서 옵션 매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옵션도 무슨 차트를 봐야 된다고요? 선물 차트를 봐야 돼요. 선물 매매가 어찌 보면 중심입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좀 자금이 많으면 또 좀 부지런하면 선물 매매도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할 겁니다. 선물 매매도. 주로 지금은 옵션 매도 위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심에는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물이 어려워해요. 상당히 어려워해요. 이 추세. 추세를 따른다는 것이 어려운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머릿속에서는 추세를 따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HTS 모니터를 보면 이게 흔들려요. 이게 추세가 시작일까? 끝날까? 오늘 한번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추세를 따라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먼저 축산물 중에서 소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모레 다다음주 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먼저 가져왔습니다. 소고기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비유구라는 게 있고 또 생우예요, 생우. 소고기가 두 가지입니다. 비유구하고 생우. 비유구는 뭐냐 하면 비유구를 위해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려면 소를 살찌워야 할 겁니까? 살을 찌기 위해서 사육장으로 인도될 이 650에서 849 파운드의 소입니다. 이 비유구 송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이에요. 피더, 영어로는 피더 캐틀입니다. 가격은 사료, 밀, 귀리 이런 것들 사료와 또는 대두박 사료와 비유구된 소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소고기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생우가 뭐냐? 이제 비유구, 비유구가 끝났어. 살이 쪘어. 이제 뭐해야 돼? 시장의 팔아이입니다. 그 소가 생우예요. 먼저 비유구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생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좁게 언제부터 2021년도 6월 30일부터 이날부터 현재까지 차트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만 봐서는 너무 조민하니까 제가 넓혀봤습니다. 비유구 연결 선물로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기본적 분석 비유구, 미국 시장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뉴스 거리 찾기도 쉽지 않고 또 간혹 우리 언론의 미국 소고기 시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만 그걸 보고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에 치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도 도구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가장 단순하게 2평선 특히 5위평선하고 22평선 이 두 개 골든크로스냐 데드크로스냐 그다음에 이제 참조할 게 12평선 세 가지만 크게 참조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이 알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일단 오늘 단순하게 5위평선과 22평선 또 혹시 이제 보조수단으로 12평선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선물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와 또 선물 매매가 어려우면 옵션 매매도 가능하다는 거 선물과 옵션 두 가지 다 보면서 한번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2000원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아마 이건 짧아서 그랬는데 아마 22평선이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뭐가 골든크로스가 발사했어요. 즉 5위평선이 22평선 위에 있는 겁니다.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쯤에서 한번 매수 한번 가볼 수 있는 거예요. 매수입니다. 매수. 상승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손절 잡아야 됩니다. 선물은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손절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돈이 엄청 많다. 그런 상황이 틀려요. 물타기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개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손절 잡고서 한번 매수 신입해 보는 거예요. 계속 올랐어요. 원래 이제 5위평선이 12평선을 이탈하면 분홍색이 5위평선입니다. 12평선 리탈하면 이 정도에서 청산하셔도 돼요. 익절이죠. 익절. 그런데 어떤 분들은 5위평선하고 22평선 보는 분도 계셔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5위평선이 22평선 알을 뚫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매도 진입하는 거예요. 5위평선하고 22평선 볼까요? 매수 한번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매도 한번 들어갔어요. 익절하고 다시 매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매수 갔습니다. 익절하고 매도 익절하고 다시 매수 잡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이득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그다음 또 여기서 매수 잡았습니다. 여기서 매도합니다. 약간의 이득이겠죠. 약간의 이득. 손실은 아니고요. 지금 선물만 보고 있습니다. 선물만 가지고 그다음 또 여기서 매수 잡습니다. 아마 거의 본전이나 약간의 이득이나 약간의 하락 손실일 겁니다. 그다음 계속 이제 5위평선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12평선 생각 않기 때문에 계속 상승입니다. 아직까지 이 차트만 보면 21년도 12월 이 정도까지는 계속 지금 상승이에요. 가져가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연결된 겁니다. 21년 11월 12일부터 그러니까 매수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버는 거예요. 짧게 매수 진입했고 그다음에 매도 진입 익절하고 다시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5위평선과 22평선을 보고 그다음 여기에서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아마 약간의 이득일 겁니다. 다시 여기서 매도 본전이나 약간의 이득이나 약간의 손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아마 붙임이 좀 많죠. 매도 5위평선이 22평선 아래로 뚫렸을 때 그다음 다시 매수 아마 이런 박스권에서는 아마 계속 약간의 손실이나 약간의 이득일 거예요. 매도 매수 우리가 이렇게 손절을 잡고 가는 이유는 추세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큰 추세를 잡기 위해서.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여기서 좀 헷갈려요. 매수 이거 매도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가 있고 매도인데 매수가 있고 다시 여기서도 계속 매수는 유지되고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추세는 먹을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매도 들어가서 계속 매도예요. 아직까지 계속 매도 추세입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도 들어갔어요. 계속 매도입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 먹습니다. 다시 매수 들어가서 이제 이 부분에서 박스권에서 여러 번 이제 손절과 익절이 반복될 겁니다. 지금 선물을 한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계속 매수 플레이입니다. 지금 다른 거 보지 않고 5, 2평선과 20평선만 보고 골든 크로스면 매수 진입 데드 크로스면 매도 진입 선물로 그 이유가 뭐라고요? 큰 추세를 잡기 위해서 하단에 QR코드가 안내될 겁니다.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참여코드 4141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요. 또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될 겁니다.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예전 방송 해외 옵션 매도에 관련된 예전 방송 볼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될 겁니다.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일단 알아야 돈을 법니다. 해외 선물 옵션은 특히 2023년도 경기가 힘들 거란 말이 많잖아요. 마침 이번 주는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을 대로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대로 언제든지 전략만 잘 세우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방송만 들어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비유구 가지고 선물을 매매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이 어렵다. 그럼 거꾸로 옵션을 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선물이 어려워.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올라간다 생각하면 옵션은 뭐죠? 푸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도는 더 이상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잡아요. 행사 가격을 이 정도 아니면 더 낮게 잡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상승이니까 매수 쪽에서는 콜옵션 매수 뭐 보험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제 콜옵션 매수는 행사 가격을 어디 잡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푸드옵션 매도 상승을 생각하고서 푸드옵션 매도나 콜옵션 매수 여기서 하락을 생각하고서 뭐 합니까? 하락을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더 이상 상승이 어렵다. 이 정도 행사 가격 그래서 뭐예요? 콜옵션 매도 동시에 하락을 생각한다면 푸드옵션 매수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선절 생각하고 콜옵션 매도 선물은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해요. 이 지점에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옵션은 푸드옵션 매도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등가 등가격을 진입할 수 있지만 좀 보수적이다. 저 아래 거 이 정도 가격은 지금 얼마예요? 157이니까 150 정도 140 정도 여기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서 약 167이에요. 200 정도 지 올라봤자 172가 최고인데 200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하단에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빛나는 해외 선물옵션 투자입니다. 2월 4일 오후 2시에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 리듬도 대상자가 있으면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마 오시면 엄청난 도움 받으실 겁니다. 가급적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정확한 타이밍이 진입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옵션은 좀 러프해요. 좀 느긋해. 초공격적이라면 등가. 등가. 그런데 나 부수적이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거야. 여유 있게 잡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이라면 정확한 타이밍 요구하는데 옵션은 좀 상승이야.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또 여기에서 매도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이때 들어갔으면 비록 이 지점이 큰 차이 없잖아요. 그래도 옵션 매도는 이득이에요. 날짜가 많이 거의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옵션 매도는 거의 상당히 플러스입니다. 익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뭘 들어간다?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여기에서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이 비슷하죠. 그런데 날짜가 며칠 지났어요. 한 2주 지났어. 그러면 비록 이 정도 행사가 167 또는 170 같다고 진행할게요. 콜옵션 매도 170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가격은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이득이에요. 여기서 청산해도 옵션은 이만큼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아직은 계속 상승입니다. 그럼 계속 여기서는 뭡니까? 콜 이 정도 15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푸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만큼 옵션은 선물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른다 푸드옵션 매도 하락한다 콜옵션 매도 오른다 푸드옵션 매도 하락한다 콜옵션 매도 오른다 푸드옵션 매도 하락한다 콜옵션 매도 넓지갑게 잡아가지고 또 오른다 푸드옵션 매도 하락한다 콜옵션 매도 또 오른다 푸드옵션 매도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 있냐고요. 오른다 푸드옵션 매도 하락한다 콜옵션 매도 또 오른다 푸드옵션 매도 하락한다 푸드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 여기서 잠깐 올랐죠? 그럼 콜옵션 푸드옵션 매도 계속 푸드옵션 매도예요. 여기까지 거의 제로가 됐을 텐데 제로가 그런데 다시 한 번 일본으로 가면 뭐하는 걸 볼게요. 우리가 차트를 보고 나면 편해요. 차트를 보고 나면 아 이래서 끌어 하는데 실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옵션을 첨가하라는 겁니다. 선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물을 노력해야 돼요. 선물하신 분들은 추세를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그 선물이 어려우면 뭐 하시라 옵션을 하십시오. 옵션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가급적 간혹 하시고 옵션 매도 위주로 널찍하게 보수적으로 전략만 잘 세우면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보수적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무 보겠습니다. 비유구 소를 살을 찌웠잖아요. 그럼 시장에 내보내야 돼. 시장에 내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소 이게 라이브 캡틀 해가지고 생우입니다. 비유구 가격과 함께 세계 축산물 가격의 지표 역할입니다. 소고기 드시고 싶죠? 차트로만이라도 한 번 드셔보십시오. 생우 연결 선물입니다. 보면 지나고 났습니다. 이때 진입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때 진입했으면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아? 계속 22평선 타고서 상승하네? 62평선에서 버티고 있고? 보고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실전에서 내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좀 이제 확대해 봤습니다. 이 정도 지금 이게 짧아서 여기서 계속 상승 아마 여기서 상승했을 거예요. 이 정도에서 매수 여기서부터 매도 다시 매수 선물로 진입했다고 합시다. 선물로 진입했으면 이때 매도 진입했고 이때 매수 청산했어요. 큰 가격 차이가 없어요. 번전이나 약간의 휙이나 약간의 손실일 겁니다. 그런데 옵션을 진입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 들어갔습니까? 콜옵션 매도입니다. 이때 손절이냐 입절이냐 두 개 이게 이게 상승이니까 5, 2평선 20평 뚫렀죠. 그러면 아마 며칠 지났죠. 한 2주 지났습니다. 그러면 콜옵션 매도는 수익일 겁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어요. 선물에서는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옵션은 무조건 손실 이득입니다. 콜옵션 매도는. 왜? 날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자 이 박스권 보십시오. 박스권 이때 매수 즉 푸드옵션 매도 들어갔습니다. 옵션으로 보겠습니다. 옵션으로 그리고 이때 매도 포인트가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익절이냐 손절이냐 하는데 거의 비록 가격이 선물가긴 낮습니다. 그래도 옵션 푸드옵션 매도는 이득일 겁니다. 왜? 거의 2주 3주가 지났기 때문에 시간 가치 때문에 비록 선물은 내가 진입할 때 가격보다 더 낮아졌지만 푸드옵션 매도는 수익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푸드옵션 매도가 뭐지? 오늘 혹시라도 우연하게 채널을 돌리다가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 푸드옵션 매도가 뭐지? 콜옵션 매도가 뭐지? 하단에 QR코드가 나올 겁니다. 그쪽을 통해서 참여코드 4142 들어오시면 4142 치고 들어오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는 문자 샵 3772 치고 방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될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예전 강의 콜옵션 매도가 뭐다? 푸드옵션 매도가 뭐다? 그럼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도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강의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전략만 잘 세우면 욕심만 너무 내지 않으면 평생 할 수 있는 게 옵션 매도입니다. 평생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눈 뜨고 손가락 깎다 갈 수 있으면 모니터 볼 수 있고 손가락 깎다 갈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손자들 용돈 풍부히 주면서 이게 옵션 매도의 장점입니다. 다시 한번 유인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매수가 혹시 선물이랍시다. 선물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 5위 평산하고 22평산만 따졌을 때 선물 매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물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손실이에요. 손실. 선물로서는 손실이야. 하지만 옵션은 뭐라고요? 여기서 뭐 들어갔다? 푸드옵션 매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청산해야 돼. 그런데 이득이냐고요. 이득이라고요. 비록 선물 가격은 더 낮아졌지만 선물에서는 손실이겠지만 오프리언에서는 이득이다. 왜? 시간이 2주 정도 지났기, 2주 또는 3주가 지났기 때문에 시간 가치 때문에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뭐 들어갈까요? 선물이라면 매수고 옵션은 푸드옵션 매도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여기까지. 아마 이때 들어갔으면 한 두 달 세 달 세 달 지났으면 두 달 지났으면 푸드옵션 가격은 아마 제로에 가까우실 겁니다. 그 전에 익절하셔도 돼요. 또 하나 여기가 지금 박스권입니다. 여기가. 이때 매도 진입했어요. 그럼 뭐 들어갔습니까? 콜옵션 매도야. 콜옵션 매도. 그런데 보십시오. 선물로 진입했다 그러면 여기 가격에서 매도 진입했고 여기에서 매수입니다. 거의 약간의 선물이라면 약간의 이득이거나 약간의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옵션이다. 콜옵션 매도 진입했어요. 그런데 이때 청산해야 돼. 시간이 한 10일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다음 또 여기에서 박스권입니다. 매수 포인트 나왔어요. 그러면 푸드옵션 매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청산 포인트가 나왔네. 선물로 진입했으면 손실이에요. 선물로 진입했으면. 그런데 옵션은 며칠 지났잖아요. 한 12일 2주 지났잖아요. 그러면 푸드옵션 매도 플러스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선물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큰 구조니까 크게 먹을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비우구와 생우로 봤는데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비우구와 생우 선물은 제공하지만 옵션을 제공한 곳은 없어요. 그게 한계입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증권사 관계자분께서 보신다면 제발 생우하고 비우구 또 다른 농산물 옵션 좀 런칭해 주십시오. 옵션 매도 가능하게 옵션 매수뿐만 아니라 옵션 매도도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주십사라고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하락장에도 빛나는 해외 선물 옵션 투자입니다. 시간은 2월 4일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2시 입니다. 선착순 20명이 한정해서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신 분들이 있으면 무료 체험 리딩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 직접 오셔서 들으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후와 비유구 소고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또 하나 생후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이때 매수 진입했으면 선물로 꽤 많이 먹었죠. 옵션으로 진입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옵션으로. 우리가 추세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런 걸 먹기 위해서 특히 선물하신 분들 추세를 공부하는 겁니다. 비록 여기서는 또 여기서는 짧게 짧게 손절이든 익절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길게 먹는 겁니다. 비록 여기서 한번 엇갈렸어요. 박스권에서. 그리고 나서 계속 여기서 약간 엇갈렸고 추세 이런 큰 추세 먹이려고 이제 나름대로 공부하시겠죠? 추세 어떤 조건이냐? 누구는 62평선까지 따질 수도 있고요. 하여튼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이번에 축산물 중에서 돈육 돼지 린홍 돼지고기 입니다. 돈육이라고 지칭하며 이런 명칭이 대체로 연하고 지방질이 많아 열량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식품으로 여러 가지 요리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이 문구가 어디 있냐면 증권사 모증권사 홈페이지에 린홍 돈육을 설명한 문구입니다. 그대로 제가 따온 겁니다.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증권사 모증권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드셨으니까 이제 돼지고기도 드셔봐야겠죠? 돼지고기 이웃 선물 화려합니다. 이게 하루가 봉이 일봉이거든요. 만약에 이때 들어가서 이때 하락을 먹었으면 이때 상승을 먹었으면 선물로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다이너에 가잖아요. 지금 돈육도 옵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내 증권사 시스템에서는 아직까지는 선물만 가능해요. 선물한다고 하면 정말 해보고 싶어요. 이 큰 추세 보십시오. 상승 추세. 그런데 혹시라도 기계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런 데서 꼬리가 길잖아요. 꼬리가. 꼬리가 위꼬리나 아래꼬리 꼬리가 긴 것은 또 그 나름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손절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 꼬리를 먹을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손절한다고 그러면 다 손절이에요. 22평선 꺾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니죠. 52평선이 22평선 꺾었냐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 비록 52평선이 22평선에 매수 잡았습니다. 52평선이 22평선 아래로 하락은 안 했어요. 여기서 가라하겠지만 그러면 그런데 가격이 22평선 아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 선물은 다리가 크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실은 옵션이 있다고 하면 옵션이 편해요. 푸드옵션에도 들어가서 저 아래 거 들어가면 비록 이런 게 발생하더라도 가격은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정말 다이나믹하죠. 여기서 들어가서도 매도 진입했어도 선물 차트를 받아보시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그런 선물 차트가 있어요. 잔잔한 차트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다이나믹한 차트도 있다는 거.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금액이 싸다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선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증거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자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쉽게 접근을 못해요. 이 평선만 따져서 진입하면 여기입니다. 몇 군데 나와요, 지금. 이 정도에서 나왔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 여기, 여기, 여기. 몇 군데 나와요. 그런데 이런 차트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선물하시는 분들. 워낙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축산물을 봤습니다. 고기를 떠나서 농산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치즈입니다. 치즈. 또 이것도 증권사의 홈페이지에 나온 걸 그대로 따온 겁니다. 40파운드 체다치즈 덩어리와 500파운드 통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해가지고. 오늘 가볍게 추세 보겠습니다. 이 추세 먹으면 엄청나죠. 치즈도 마찬가지로 옵션 없습니다. 선물만 제공돼요. 또 모든 증권사가 선물 제공은 아니고 일부 증권사만 아직 해외 선물 옵션은 증권사마다 많이 달라요. 여기 긴 추세 짧은 추세 중간정도 추세 이 추세 잘 연구하십시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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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여기 우리는 이 추세를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선물은 특히 추세 추세 이번에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탈지 분유 탈지 분유는 우유에서 지방을 분리 제거하여 건조시켜 분말로 만든 겁니다. 1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수 있으며 물을 부으면 다시 우유로 환원되는 환원유로 쓰입니다. 분유 가로 된 거 난 팻 드라이 밀크입니다. 이율물 선불입니다. 추세 길죠? 짧은 추세 중간정도 추세 비록 폭은 작지만 또 긴 추세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추세 변동폭은 적지만 이런 추세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요. 무작정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하단에 QR코드가 안내됩니다.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여코드 4142 치시고 들어오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고요. 또 문자 샵 377 치고 방연결을 치면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 해드릴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주로 옵션입니다마는 선물도 질문하시고 선물도 같이 봐보시고 선물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들어오시면 예전 강의 옵션 매도가 무엇이냐라는 예전 강의 볼 수 있는 방법을 안 해드릴 겁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배워야 돈을 법니다.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 건조유장 이거 좀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우유를 치즈로 강화가 형성되는 불산물인 건조유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겁니다. 건조유장 유장이 뭐냐 치즈 제조 과정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액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조해서 수분을 제거한 건조유장 드라이웨이입니다. 또 고단백 저지방으로 주로 크래커나 빵 시리얼 에너지 바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건조유장이 뭔지 차트 보겠습니다. 선물 차트 멋있죠? 여기까지. 이 추세 다 먹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걷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으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선물로 갔으면 다 먹는 거예요. 추세를 따라갔으면 의외로 농산물이 축산물이 이런 추세가 강합니다. 다른 선물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선물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종류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3등급 우유 치즈 만드는 우유랍니다. 체다 치즈 만드는 우유. 추세 멋있습니다. 상승 추세 또 위에서 가꼈어요. 위에서 마침 여기도 먹고 또 여기서 먹고 또 여기서 먹고 또 여기서 먹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먹고 추세 연구에 볼 만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옥수수. 그런데 옥수수는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것 좀 보고 싶어요. 옥수수 밀 대두는 보고 우리가 콩기름 대두에서 추출한 반건성 유유며 대두의 약 18.33%가 콩기름입니다. 콩기름 차트 멋있죠? 또 금닭도 하고 급등도 하고 그다음 오늘 좀 빨리 나갈게요. 대두박 대두박이 뭐냐면 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콩찌꺼기 있죠? 약 73%가 나온다고 합니다. 계속 박스껀 유지하다가 급등했죠? 요추세를 먹는 거예요. 요추세를 잡기 위해서 추세매매 공부하는 겁니다. 이 추세를 먹기 위해서. 지금도 상승추세예요. 그다음 귀리 귀리 이제 우리 오투밀 그러죠? 가축사료로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세정제도 사용되고 요즘에 국내에서 귀리가 잘 팔립니다. 완전 큰 추세죠? 여기까지 계속 여기까지입니다. 선물 추세 따라갔으면 엄청난 추세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여기 계속 박스권이고 아마 여기서는 자질구려 따라갔으면 손실이든 이익절이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추세 먹으려고 추세 공부하는 거예요. 그다음 현미 우리 하얀 쌀 말고 겉껍질만 벗긴 거 있죠? 노란색인가요? 갈색인가요? 그게 현미입니다. 현미 보십시오. 긴 추세 급등 급락 또 급등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한다 그러면 이런 선물 원합니다. 국내에서 밀 옥수수 대두 이 세 개만 옵션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선물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커피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좋아하잖아요. 한참 올랐어요. 2022년도 초에 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커피값이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 이 추세를 먹는 거예요. 이 추세를 보십시오. 나름대로 추세선을 그릴 수 있어요. 커피 같은 경우도 국내 증권사 지원하는 곳이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다른 채널에서 이 차트를 따온 겁니다. 커피도 옵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커피 선물도 제공한 곳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커피 옵션 마찬가지로 제발 증권사 관계자분들이 이걸 보시면 커피 선물 좀 런칭해 주십시오. 아울러 커피 옵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호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추세를 먹는다 그러면 상승 추세입니다. 또 여기 하락 추세 하나만 들어볼 거예요. 코코아 제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일부러 커피하고 코코아를 가져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이 추세 보십시오. 우리는 이 추세를 먹이려고 뚫렀다 혹은 여기서 뚫렀다 가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락 추세 오늘 농산물 축산물 살펴보았습니다. 곧 설이라서 먹을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세계여행을 떠나봤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라 했죠? 국내에 옵션이 없다는 것. 선물만 제공되고 옵션이 없다는 것. 그게 좀 안 좋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하루빨리 옵션을 이 선물 코코아 선물 커피 선물도 런칭하고 커피 옵션도 커피 코코아 옵션도 런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셔서 참여코드 4142입니다. 들어오시면 저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요. 또 문자 샵 3772 치고 방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됩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공부하십시오. 같이. 그다음에 2월 4일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선착순 20명만 받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 20명 대상으로 대상자가 있으면 무료 체험 리딩도 할 생각입니다. 들어오시면 오시면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